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무사한 모습으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투설정을 보면 주류와 크리스 두개가 있죠 이동설정 전역 네 이렇게 되어있고요 크리스는 네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행동설정에서 자동을 공격으로 해도 돼요 회복으로 해도 되고 자동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죠 지금은 주류를 제일 앞으로 크리스를 뒤로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장비를 보면 크리스는 지팡이랑 배옷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주류는 단검하고 배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런거고요 지도는 지금 라그핑마을이죠 폴티아의 라그핑마을 처음에 가는 곳은 딘이라고 하는 마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구 은단검 본다 은단검 술래의 증거인 단검 통행증을 대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마법 크리스가 얼굴 찡그리기 얼굴 찡그리기 공격마법 벌을 불러 성대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크리스가 얼굴을 찡그리면 벌이 나타나서 성대를 공격해 네 회복 회복 네 회복마법을 하나 쓸 수 있고요 그래서 크리스는 마법사고 주류는 전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드디어 돌아오고는 또 돌아줘야 해 네 주류의 친구들 여행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될 거야 여행은 길동무라고 하잖아 앞으로 알게 될 사람들 소중히 대여라고 여차할 때 도와주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리고 마수들 중엔 라피카라고 하는 귀중한 강석을 남기고 가는 놈들도 있어 도구상으로 갖고 가면 돈으로 바꿔줄 거야 잘만 하면 호화스런 여행을 할 수도 있을 거야 도사암자 세상을 마음껏 보고 오라고 이런저런 나라가 있어서 재미있단다 맛있는 요리가 있거든 조리법을 기억해두렴 네 알겠습니다 그냥 나가도록 할게요 네 나가겠습니다 그냥 바로 나가죠 뭐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쭉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마을로 돌아갈 수 없어요 순례의 여행을 끝날 때까지 네 할아버지는 만나죠 그래 마침 잘 왔다 어서 들어오노라 네 라프 할아버지 그럼 이제부터 순례의 여행을 떠나는 이 어린 주류와 그리스에게 내가 도움되는 얘기 한마디만 해줄테니 잘 듣거라 마을을 한발짝 나가서면 너희들은 여러가지 일을 겪게 될거란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법 하지만 만약에 나쁜 일과 맞다 들었다고 해도 절망이나 좌절해서는 안된다 또 나쁜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하고 움츠러들어 있으면 재난이 절로 찾아온단다 모든 일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거라 그게 제일이란다 예 알았어요 그리스 너에게 한 속맞춤인 것이 있단다 자 갖고 가도록 하라 그리스는 라프의 지팡이를 받았다 라프 할아버지의 소중한 것이 아닌가요? 뭘? 옛날에 쓰던 지팡이란다 빨래 원조대 대신 쓰고 있던 거니까 사용할 필요 없잖아 감사합니다 라프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라프 할아버지 너무 촌장님을 곤란하게 해주면 안돼요 너무 촌장님을 곤란하게 해주면 안돼요 건방진 소리를 하는구나 가는 길에 조심하라 자 지금 라프의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자 장비 뭘까요? 아 주류는 아니고 크리스가 라프의 지팡이를 받았죠 행운이 올라가는 근데 마력은 오히려 떨어져 뭐냐? 마력이 오히려 떨어져 행운이 올라가고 네 일단은 가지고 있을게요 라프 같은 사람이 저런 마법을 쓰고 있었다니 잠깐만요 배경음악에서 어 아니지 네 그냥 음향을 조금만 낮추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음악이 세서 조금만 낮출게요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쭉 가면 되죠 얻을건 다 얻었으니까 가면 될거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의 시작입니다 술래의 여행이죠 쭉쭉 가서 술래를 하면 되는거에요 흩 가자 길을 찾아가자꾸나 어딜까 길이 아 여깄다 어 돌아오거든 여행이야기를 많이 들려달라고 술래의 여행이 끝나면 이제 어른이야 힘내서 다녀오라고 네 알겠습니다 진정한 여행이 시작됐군요 좋아요 가볼까요 아 이동립 빨라서 너무 좋아 원래 영웅전설3가 이렇게 빨랐었나 하도 옛날에 한거라 기억이 잘 안나네요 좋았어 어디로 가야되나 길은 하나도 기억이 안나요 이거 진짜 옛날에 했었거든요 길은 전혀 기억이 안납니다 어 좋아요 저절로 움직이는군요 누가 오는데 여행자일까 어 어 뭐야 어허허허허 안녕하세요 보아니 술래를 하시는 모양이군요 라그픽 마을에 라프씨를 만나고 싶어서 온가족이 뭐야 MBC가 낫답니다 라프 할아버지요 이런 라프씨를 알고 있나요 네 몰라 알고 있지요 라그픽 마을에 장롤이신걸요 어 저게 혹시 뭔가 페르츠끼 치기라도 천만에요 저희들은 아주 오래전에 라프씨에게 도움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라프씨를 찾아오기로 한 것이죠 도움을 받았다구요? 사람을 잘못 본게 아닐까요? 폴티아에서 제일 가는 테마법사 라프씨라구요 잘못 볼 리가 없죠 테마법사? 어마 모르셨나요? 그거 정말인가요? 정말이고 말구요 생각해보면 10년 전 일입니다 그때 라프씨가 늑대들을 쫓아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희들은 무사하지 못했을거에요 당연히 이 아이도 태어나지 못했을거고 말이요 저희들 가족이 오늘 있는건 모두 라프씨 덕택이랍니다 엄마! 아가씨가 갖고있는 그 지팡이는? 라프 할아버지로부터 받은거에요 굉장하군요 아가씨 라프씨가 어지간히 기대하고 계신 모양이군요 그럼 분명히 그 지팡이는 대마법사이신 라프씨가 그때 갖고 계시던 지팡이인데 저기 아빠 빨리 대마법사이신 라프씨를 만나러 가요 그래 그러자 그래 그래 이 앞에 수도거리를 빠진 르데라 국경에 거칠어보이는 군인들이 잔뜩 있으니 조심하세요 우선은 디네 쪽으로 가시는거죠 그렇다면 수도거리는 안전할테니 안심이건 순례여행에서 많은 결실을 맺도록 그럼 건강하세요 빠이빠이 네 아 대사량이 너무 많아 라프 할아버지가 마법을 사용하셨던걸 지금까지 본적이 없어 사람은 겉보기로 판단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뭔가 착각한거라고 생각해 그래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네 완전히 라프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있죠 세이브는 자주자주 해줍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해볼까요 쭉쭉 가 전투도 없고 좋구만 좋았어 어 데스카르고 좋습니다 냅두면 지들이 알아서 싸워요 좋아 방금 저게 얼굴 찡그리기였죠 지금 크리스가 쓰는게 얼굴 찡그리기에요 크리스가 쓰는게 어 오케이 좋아 좋았어 지금 아래에 있는 VP가 차면은 공격을 어 그렇지 자 전투에서 얻은 경험치 전리품 체력은 전투가 끝나면 바로바로 차는군요 좋습니다 이 게임은 별다른 레벨로 가다는 필요하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길만 잘 찾을 수 있으면 그걸로 됩니다 어머 여기가 어디지 동해의 수정호 서가 로데르 국경문 나미 라그핑마음 오케이 미로라는거 하는건 이 게임의 단위죠 어 여긴 못가 좋아요 쭉쭉 진행하면 되겠네요 좋았어 어머 여기 또 있다 자 읽어봐야지 동해의 수정호 디네 디네까지 가려면 460미로를 더 가야되요 지금까지 온길의 절반을 더 가야되는거죠 여기가 수정호네요 야 너희들 야 너희들 디네에 샤리네에 가는거니 네 술래의 여행중이에요 이런 라그핑마을에서 고생 많았겠구나 안됐지만 이 앞에 있는 다리가 부서져서 말이지 위험하니까 내가 지켜보고 있는 중이야 멀리 돌아가게 되겠지만 아래쪽 길로 가면 확실히 건너갈 수 있으니까 말이지 도중에 있는 동굴은 조금 넓으니까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해 로데라 국경이 군인들에게 부탁해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디네에서 돌아올 무렵에는 다 고쳐져 있을거야 가는길에 조심하고 어 아래로 가라는 얘기죠 아래에 있는 동굴로 좀 돌아서 가라고 하네요 동굴은 어디있을까 여깄네요 들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전투하라고 이렇게 해놓은거지 네 또다시 던전 역시 RPG하면 던전이죠 좋았어 아 나 이 빠른 이동 너무 맘에 들어요 진짜 최고네요 빠른 이동 빠른 이동 어 전투 됐어 됐어 어 잠깐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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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회복 좀 써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회복해줘야지 만화가 없어 만화가 그렇지 됐어요 크리스 크리스는 계속 회복을 해줘야겠는데 됐습니다 주류 레벨업 네 전투가 약간 느린게 좀 문제 같긴 하지만 괜찮네요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아무튼 길이 있느냐 쭉 가보죠 좋아 계속가 됐네요 나왔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신들린 듯한 컨트롤 또 전투 오토로 아냐아냐 좋아 초반엔 가만히 두면 어 어 좋아 좋아 와 절벽으로 떨어뜨리는게 있구나 좋은데 좋아요 좋았어 올라가 흠흠흠 어 여긴가? 어 여긴 아니고 이쪽으로 여긴가? 위로 위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어 또 전투 왕달팽이 두 마리 이게 전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류가 맞으면 뒤로 밀려나요 뒤로 밀려나는 통에 흠흠 어쩔 때는 공격을 전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류의 공격이 한 번도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금은 회복이 필요해 됐어 공격 지쳐서 못 움직이는거죠 주류는 됐네요 체력이랑 이런건 다 차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면 됩니다 좋았어 아 건넌건가 지금? 다리를 건넌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쭉 가도록 하죠 좋았어 첫번째 마을은 어디냐 어 온거 같습니다 여기 같은데? 여기가 마을인거 같은데? 그.. 그.. 그런데? 마을일건데 천마을 어 이거 뭐지? 사람이 있어 행사인코레트 술래여행자를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다니 징조가 좋군 자 뭘 찾고 있지 환전한다 어 1구어당 16피어 좋아 어 사고싶다 음 겸사구본? 효과가 없잖아 뭐냐 겸사구본 뭐야 저거 있음 뭐지? 아이템? 잠깐만요 겸사구본이 뭘까요? 본다 이 책을 손에 넣은 당신은 인류가 될 수 있다 필자인 나 한카 훅 사하세가 말하는 것이니까 틀림도 생각한다 아마도 자 이번엔 필살의 찌르기에 관해서다 요령은 검을 똑바로 상대의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느낌으로 찌르기를 하면 된다 이것뿐 나머지는 실전에서 요령을 터득하라 자 셋째로 궁극 내려치기에 관해 설명하기로 하지 그때까지 각자 수련할 것 그럼 겸사구본 3에서 또 만나기로 하지 돈 날린 기분입니다 저게 뭐야 야 무기점 어디냐 무기나 사자 차라리 무기가 도움이 되겠다 이건 또 어디야 뭐야 이건 쥬리온은 한 권의 동화책을 열었다 캡틴 토마스 석양이 물든 에메랄드 해에서는 캡틴 토마스와 해적왕 라몬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라고 했었다 어릴 적에 엄마가 읽어주시고 했었지 해적놀이도 자주 했었지 크리스도 참 언제나 캡틴 토마스만 도마트 했는걸 헤헤 헤헤헤 그랬었나 어려운 책인걸 어려운 책인걸 어려운 책인걸 졸려지는데 각지의 샤리네 티라스윌에는 다섯개의 샤리네가 있고 각각이 그 지방에 근원을 둔 역할을 하고 있다 물을 다스리는 디네 대지의 지주 태그라 불에 소오신 이그니스 바람을 다스리는 씨풀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는 하늘의 올도스인 것이다 네 저런 것들을 다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 여기는 더 책이 없는거네 한 권의 공책 이것봐 이 공책에는 촌장님의 로그의 이름이 적혀있어 정말이네 아 우리들 아빠랑 엄마 이름도 있어 우리들의 이름도 써놓자 주리온은 글씨를 잘 못쓰는구나 귀엽죠 아이들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여기에도 책이 읽을만한게 있나? 없네요 주리온은 한 권의 책을 열었다 나의 일기장 영월 엑슬 오늘의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다 그 사람은 지금쯤 아 제 일기를 읽으시면 안돼요 죄송합니다 라그빙 마을에서 온 분이로군요 만약 서재에 관심 있거든 서자를 보도록 하시오 순레나사리네에 관련해 마법의 거... 왼쪽 안에 있는 방에 이 샤린의 현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은혜담검을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무기점을 좀 가보고 싶어요 나 항상 무기점을 가야돼 흠흠 엄마 라그빙 마을에서 오셨나요? 도중에 자치진 않았나요? 마음 내킬 때 쉬어가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현자들의 마을이구나 여기는 한군데 더 남았죠? 아 여기구나 디네이 현자 어디서 오셨습니까? 늙은 현자네요 저... 저희들은 라그빙에서 왔는데요 오오오 그 당검은 술래의 여행자가 이 땅을 찾아오는 건 오래 많이 그러군요 무척 피곤하실테니 변이 계십시오 굉장히 아름답다면서요 마법의 거울이라는 거 마법의 거울을 빨리 보고 싶어서 피곤한 것도 잊으셨나보군요 좋습니다 하지만 마법의 거울을 보기 전에 제 이야기를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현재 다섯 군데에 남아있는 이 샤리네들은 사람의 기억조차 미치지 않는 옛날에 티라스윌 지방에서 찾아온 마녀들이 만든 것이랍니다 마녀? 마법사가 아니고 마녀라고요? 그렇습니다 마녀랍니다 그녀들은 우리들처럼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으로선 이 샤리네를 찾아오는 사람이 사람도 적어서 그녀들에 대한 건 물론 그녀들이 남긴 업적도 아는 사람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원래 이 샤리네들은 마법의 전수와 마녀의 예언을 좋아주기 위한 것이었답니다 저희들의 여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거지요? 방금 크리스가 말한건데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지요 라그핑마을의 성인의 의식은 마녀의 의식을 본다는 것이니까요 마법의 거울은 마녀는 아이들에게만 보인답니다 그래서 14살에 여행을 떠나는 거랍니다 저 사실은 저는 작년에 병이 들어서 사실은 이미 15살인데요 연령은 라그핑마을에서 정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괜찮을 겁니다 마법의 거울을 믿는 솔직한 마음만 있다면 그럼 거울의 방으로 안내해 드리죠 예 마법의 거울을 믿는 솔직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 문 안쪽에 딘의 거울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은혜단검을 대자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마법의 거울이 대답해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순례자만 들어갈 수 있는 성역입니다 일생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마법의 거울 확실히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으음 좋아요 주리오 저것 봐 물이 이렇게 물이 맑을 수가 있다니 우물물도 이만큼 깨끗하지는 않을거야 주리오 현자님이 단검을 놓으라고 한 곳에 올라가도 되는거니? 이런 안되지 어서 은혜단검을 올려놓자 어쩐지 설레이는걸 난 두근두근거려 좋아요 아 이게 바로 마법의 거울입니다 네 영상이 보이는거죠 새가 비상하구요 네 해가 떠오르구요 또 새가 날아다니고 평화로운 어 번개쳤어 회오리 바람 하늘에 뭔가 이상한게 있죠 저 도대체 뭐였지? 방금 그 소용돌이는? 어쩐지 불길한 느낌이였어 마을사람들 모두는 아주 아름답다고 그랬었는데 현자님에게 물어보도록 하자 네 얘네들이 본거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크리스 금방 갈게 크리스 충격받은거죠 어떠셨습니까? 예 그런일이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제 방으로 가지요 당신들의 말에 이어 갑자기 마법의 거울에 먹구름이 끼었다는거로군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 뭔가 안좋은 일이라도 일어나는게 아닐까요? 지금껏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마법의 거울은 술래의 여행에 대한 당신들의 불안을 비춰준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여행에 익숙해진다면 다음에 가게 될 테그라의 샤리네에서는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을겁니다 라그나에서 배를 타고 메나트로 건너가 네갈섬을 향하십시오 그곳에 대지의 샤리네가 있습니다 라그나에서 배를 타고 메나트로 건너가서 네갈섬으로 가라 아 어렵네 그곳이 다음에 찾아가야 할 곳입니다 더이상 저런 경치라면 보고싶지 않아요 분명 괜찮을 겁니다 분명히 어 크리스는 좀 맘에 안들어 이...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상했죠? 나오는 화면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술래의 여행에서 마법의 거울에서 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울 거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간건데 기대를 좀... 어긋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크리스는 상당히 마음에 안드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구요 네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스포 this 안으로ista